누가 칼바른 멘트야? 누가 칼바른 멘트야? 싸이언나 싸이언날 줄 몰라 아이씨 할 줄 아는데 하나도 없다 여기 할 줄 아는게 자크가 나요 아니야 싸이언나 아니 자크가 나 자크가 싸이언이 났다고? 누가 바꿔주려고 그래 제비 누나한테 바꿔주지마 자크가 나 자크가 버릇나빠져 자크 들고 정화 들고 야 정화? 난 지정머리였어 자크를 들으라고? 나도 지정머리인데 근데 자크 한번도 안해봤어 저 GF 다 써요 다이아 갔다가 떨어져갖고 플레이 찍은 게 맞아 어 진명미아님은 약간 좀 청결은 플래시고 뭐 약간 다른 세계야 저 다 써요 화장실 좀 가고 개인적인 느낌 싸이용? 화장실 가요 화장실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어 아까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갔나봐 폴로리니 폴로라님이랑 살딸님이 어 아직 어 현실세계에 보물로 있다 난 갔다고 생각했는데 응 핵묘목? 누가 묘목이 어딨어 우리가 자 이사하고 가셨죠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사하고 가셨죠 왜 내 걱정을 하고 있어 나보고 뭐 비용 챙겨줄 테니까 못해가서 싫어 나는 찜질방에서 잠깐 눈 묻히고 떼밀고 가는 게 맘이 더 편해 편하고 1리터 와셨을 것 같은데 저는 상관없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많이 지저분해져서 가운데에 잘 토하고 물 내리면 깨끔해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뭐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피지컬은 힘들지 우리 피지컬은 힘들지 우리 피지컬은 힘들지 우리 피지컬은 가 변기 가운데 터는 거 조차 힘들어 평소에 이렇게 안 하는데 다음부터는 술 먹기 전에 뭘 좀 먹여야겠다 숙취해수의 좋은 걸 좀 먹여야겠다 그치 음 아 식혜 찜질방이랑 식혜랑 다갈이 어려운 게 내가 갈 시간 3시 4시에는 그 아줌마들조차도 쉬고 있어 그 시간에는 식혜랑 다갈을 시키기 때문에 다 자 그래서 가자마자 간단하게 양치 정도 하고 세수만 정도 하고 일단 자야 돼 그러고 한 8 9시 되면 일어나서 그때 잔돈 바꾸고 세신 하시는 분한테 현금 들어놓고 기다려야 돼 그 시간에 할머니들이 되게 일찍 와가지고 바로 세신을 못 받아 싸이온 아이템 좀 알려주셈 님들 싸이온 탱탬감 AP 탱탬감 님들 여탕은 안 가봤을 거 아냐 뿔피리? 아 되돌리게 뿔피리 여기서 뿔피리를? 뿔피리 내가 났었는데 뿔피리? 뿔피리 별로 추천 안 하던데 다른 거 하위템으로 가는 걸 추천하던데 저 돼지들? 누가 돼지인데 포식자 말파? 첫 템으로 피가 잘 찬다? 한방대 최대야? 내가 싸이온이 거의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인데 아야 어 나 죽었는데? 우엉 하고 때려 때려 평평평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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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아니 때려 죽어도 어차피 죽는 거인데 때려 어차피 캐리인 안지매가 한다는 아트럭스랑 망령의 두 건까지만 올리라고? 그럴 거면 왜 뿔피리 추천해줬어? 뿔피리가 애매할 때는 좋은 템이에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거 다음 템으로 망령의 두 건까지만 하고 란드나 가가? 그 다음에 란드나 가가 아 뭐 뭐 생각 있겠지 큐선마야? 이선마? 섬마는 큐가 그 날 어차피 딜 못 나오니까 좀 W섬마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실드량 늘어나는 거 체력 증가? 스킬 좀 잘 쳐야 된다고? 틀렸어 큐는 알게 돼 W는 정확히 무슨 스킬인지 모르겠네 W 켜요 그럼 실드가 생겨요 아 그래? 생겼죠 그냥? 이건 뭐 던지는 거 같던데 W 또 쓸 수 있네? 아 터지네? 뭐 이거 눌렀다가 터지 터트리는 거야? 터트리진 마요 안 터트려도 돼? CS 먹을 때마다 스테이 올라간다고? CS 먹는다 무슨 말이야 방구 내가 CS를 먹는다고? 말도 안 좋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아줌마 미니언 밀어가지고 끌려가서 죽었어 응? 뭐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죽었단 얘기야? 그래? 왜 그랬대? 내가 어떻게 안했어 왜 그랬대? 내가 왜 죽었어? 내가 우리 CS를 밀었는데 네가 왜 죽어요? 어디갔어? CS에다가 마이가 Q를 썼는데 그 CS를 밀어버리는 방구 착착착착 그리고 그 미니언을 딱 나와버렸어 마이가 CS 마이가 미니언한테 벌써 내가 몇 년 밀었구나? 지명미니언이야 아 아 그랬어? 응 그랬지 아 아 뭔 일 있었어? 아 이것도 W 터트렸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터트려도 된 미니언을 밀었어? 마이가 탄 미니언을 밀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 마이가 탔는데 하필이면 네 방금 거는 그냥 운이 안 좋았어 야 마이 누구냐? 정 지명미니언 나 방금은 그냥 운이 안 좋았어 어쩜 그러니 우연히 아 미안합니다 아 체력 퍼댐? 아 그렇습니까? 음 브로프님 내가 그 마이가 미니언 탈거 계속하진 못하지 좀 몰랐지 아 이건 뭐야 궁은 아 궁은 우왁하고 달려가는 거지? 오오오오오오 그래? 이는 맞추면은 방어력과 마주가 감소된다? 맞출 생각은 하지 못맞춤 어디가 일로 가야지 공포를 걸리네? 아 녹턴 공포인가? 에이씨 아까 뭐 가라고 했지? 콜라 하나 더 드셔야지 아까.. 잠깐만 정령의 영상 정령의 영상에 그것까지만 올려야겠다 망령의 두건 가져가지 않았어? 이것만 가고 천가봇 하나 천가봇 하나 W? 근데 챔피언이 뭔데? 저런데 가갑을 왜 가 가갑? 일단 룬이랑 망갑을 같이 갈거면 나 지금 이거 망령의 두건까지만 가르는거밖에 기억이 안나 이거 그냥 그거 올려요 정령의 끝까지 올려요 응? 뭐라고? 정령의 끝까지 올려요 정령의 끝까지 올리라고? 응 어디갔어? 왜 뒤로갔어? 어디갔어? 없어졌어 왜? 저기 부시 여기서 W로 나왔다가 때리다가 W로 돌아갔는데 터를 맞아버리는 거라면 죽어가지고 제비님이 킬을 해서 710원을 먹었어요 뭔소리야? 제비님이 킬했어 아 그래? 잘했다 왜그랬지? 그러게 왜그랬지 하여튼 좋은건 좋은거라고 생각하시죠 왜 죽었대? 제비님이 죽였어 응? W 암 무서워 아이씨 아이씨 내 범엔 상대가 쌓였는데 퀴 엄청 잘못했는데 내가 퀴 쓸 때는 항상 쓸모가 없네 괜찮아요 하루이틀이에요 근데 응 두렵긴 한데 뭐 그러다가 뭐 우연히 한두개 많으면 점점 0.00 거의 뭐 킹덤스토리에 S급 나올 확률로 실력을 들고있지 자 야 W는 다 찍은거 같애 Q를 찍어야되나? Q를 찍죠 이가 이렇게 밀어내는 미니언까지 툭 쳐내고 챔피언도 밀어내나? 미니언만 미니언만? 이렇게? 아 미니언 밀어내면 아 아프네 내가 왜 아프지? 미니언을 내가 밀었는데 왜 내가 아프지? 왜냐면 늙을랑이 포킹을 하고 갔으니까요 왔다갔어? 응 곧 죽을텐데 곧 죽을텐데 아유 아이씨 여기서 죽냐 아이씨 미쓰레기같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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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갖다 죽은거 가야지 했는데 여기서 가야지 하고 출발했는데 여기서 뭔가 맞았어 아 맞추를 평타 못치고 죽어가지고 그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야 내 자리에 왜 콜라가 두개나 있냐 왜냐하면은 그 갑옷 중에 호련이 사라진 그분이 콜라를 냅두고 갔을땐 그래? 이거 맞을가라고? 적응용투고 아 적응용투고 아 적응투고 상대가 AP 중심이니까 응 그러네 벌써 루 루 루 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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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지? 뭐선 말했지? 어 뭐야 죽었네? 아이씨 뭐.. W를 찍어야겠죠 W? 나 혼자 있지? 왜냐하면 같이 들어와서 죽었으니까 아 뭐하지? 아 뭐하지? 샀건데 다음템은 뭐가 그러면? 아까 난 닌자인 신발 아니 닌자인 신발을 올리는거 별로인거 같은데 난 녹턴 제드 녹턴이랑 제드가 날 잡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헤르메스로 가야되나? 헤르메스를 일단 올리고 녹턴이랑 제드가 헤르메스 올리고 그냥 망자가 못해요 그러고보니 딱히 뭔데 누구 잡지? 그럼 제드랑 녹턴이 누굴 때릴까? 마이를 때릴까? 그냥 찍어 그냥 애매해 뭐 하기가 덤불? 덤불을? 나보고 비비라고? 덤불 갈 필요 없이 그냥 망가가 가시나 이런 태블만큼 비벼야되는데 내가 잘 비빌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덤불이나 이런건 결국 상대가 평타를 쳐줘야되는데 결국 상대가 평타를 쳐줘야되는데 응 평타 안 쳐줄거 아니냐 나 날 누가 날 때려야 살해내나 또 그냥 보내는데 흐흫 나 죽나? 나 죽나? 왜 안 죽었지? 왜 안 죽었지? 어 나 혼자 남은거야 또? 아니요 다 죽어있는데 아줌마가 혼자 들어간건데 아 그래? 큐를 최대한 많이 넓게? 큐를 최대한 많이 넓게? 큐를 최대한 많이 넓게 맞춘다는 이미지로 치면은 못 쳐요 그걸 언제 생각하고 있어? 큐각을 보다가 큐를 안써 죽거든 헬르메스였나? 헬르메스 올리고 그거를 판단을 하라고? 문제의 감 그 다른 사람의 사이언은 되게 잘 맞추던데 나를 감을 잃으셨구만 감을 잃으셨어 아이씨 안 닿아 왜 이렇게 못하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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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어디갔어? 어디갔어? 큐를 맞추는게 쉽지가 않은데?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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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를 즉, 즉발로 이렇게 쭉 나가면 좋는데 이악하니까 그 사이에 다 도망가네 이게 피할 수 없는 타이밍에 이게 큐를 써야되는데 이게 그게 저 티어에서 쉽지가 않네 이게 슬로우가 걸렸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치 아유 늦어 뭐야 옮겨갔어 아이씨 제드가 무빙했어 야 제드야 어디갔어 어디절로 갔네? 애를 이씨 큐를 맞추는게 어려운데? 그건 누가 슬로우로 묻혀놨으니까 우연히 맞은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곧 죽겠는데요? 곧 죽겠습니다 곧 죽을 각입니다만 아유 어머도 없네요 에이씨 이런 길을 더 모아야 그니까 근데 그 코앞에 있으면은 이게 맘이 급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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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었다고? 어이 싸이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천원이나 있는데? 슬로우라도 묻혀야되나? 아이 향 빠른 한복 받아들입니다 다들 빠른 소련이네? 아니 숙련도가 너무 부족했다 뭐에요? 벌써? 다섯명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싸이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어이 쉽지가 않네 다른 사람이 싸이언 때는 금방 하던데 내 싸이언은 왜 이렇게 고데기냐? 다른 분들도 숙련도가 많이 떨어졌어? 이탈자가? 아 이거 아까 게임에 들어오신 분은 살딸님 아니 살딸님이랬다 그 천다커님 2위라고 게임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따로 그냥 쉬고 계세요 음 아 예예 쉬세요 딜 1등 했으니 자러간다고? 봐야지 딜 1등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